이거 되면 내가 형이라고 부른다 진짜. 말 안 된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되면 내가 형이라고 부를게. 나 이거 놔야 돼. 골짝. 골짝. 드디어 나의 아일랜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. 이번에 푸드컵에 이제 이 아일랜드를 나가게 됐는데 스탯 한 번 다시 한 번 봅시다. 쉐인 룽이 그나마 스탯이 좋긴 한데 일단 약발이이고 꿀결이 낮아요. 스트라이커치고. 아 이게 스트라이커가 130이 안 넘으면 요즘에 꿀결이 아 좀 빡세긴 한데 이 맥기디도 윙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CF에 써야되는 그런 느낌? 그 다음 윙어의 브레이디랑 핸드릭인데 와 여기 진짜 핸드릭 고장난 에이톤 트러바. 미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. 애매해요. 차라리 진짜 좋은 거 한두 개 주어지고 안 좋은 애들 있고 이러면 그 좋은 거 두 개로 뭔가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애매해.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일단 왼쪽은 버려야겠죠? 엔더. 센터백으로 도어티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. 도어티와 콜린스 해가지고 그래도 콜린스는 몸빵도 세고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일랜드에 좀 희망. 다준우. 키퍼가 좋다는 거. 푸드컵 포챔스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애 써봐요.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준홍이랑 한번 해볼까? 준홍아 스크림 하니? 가시죠 가시죠. 좋습니다. 아니 팀 좋은데? 아니 팀이 좋아요. 아니 크루아티아가 약간 묵직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드리블 좋은 애들도 많네. 너랑 약간 좀 잘 맞을 것 같아. 스피드도 빠르고 양발에다가 아일랜드일 때 잠깐 혹시 구경 한번만. 구경한번 해. 아이고. 짱짱 놀랄거야. 대장팀이거든. 고생이 많으십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콜머니. 에마트릭. 하지만 우리가 선수가 훨씬 좋으니까. 아 가비. 자 핸드릭 막아주고. 쉐인홍의 퍼터. 치고 달려.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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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빠르다. 아이 그런 선수로는 그런 거 안 되죠. 그런 선수라니. 우리 팀 이제 스포르팅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그냥 중거리 갈기는 거야. 와 이거 물먹어? 여기 딱 주고 프레이리. 티티 10타. 아니 진짜. 힐트폴로 싹 써주면서. 오. 파울이다 파울 잡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파울이에요. 쉐인홍. 오. 어떠네. 확실히 1티어는 다르긴 하다. 하하하하하. 진짜 쳐파니라그래서. 쳐파니라. 쳐파니라. 테널. 어. 아. 아 뭐야. 이런. 아니. 아니 힐트폴로는 씹혔어. 아. 아 근데 줌호이가 제대로 안 했어요. 여러분들. 이거따라고 할 수 없어. 이 친구들과 친해지질 못해서 이름을 외우는 시간. 이 친구들의 성향, 식습관 같은 걸 파악해야죠. 이런 거 들어가는데 키퍼 좋다니까. 키퍼가 확실히 좋긴 하네. 이거 너무 좋다. 키퍼 좋으니까 안정감 장난 아닌데? 여기서도 직접 보여주나? 여기서. 준홍이라면. 여기서도 뭐 가능은 하죠. 오케이. 나 가만히 있어볼게. 이런 식으로. 어 뭐야. 뭐야 이거. 아니 이건 뭐야. 어디서든지 프리킥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. 아 매섭다. 이번에도 프리킥 골 하나 야무지게 들어가겠네. 살도가 없어가지고 살짝. 이런 것 어때. 맛있긴 한데. 여기. 쏘사. 쏘사. 이게 오른발 잡이야. 크로스가 되니까. 오른발 잡. 이런 거. 이런 느낌이구나 얘들아. 여기잖아. 가져와. 다리 개기라. 오. 이런 식으로. 딱. 넌 뒤졌다. 키퍼가. 책 끼어버리고 마무리. 아. 아니. 안돼. 여기 열렸다. 1분 남았으니까. 콜린스 달려가는데 어쩔 건데. 미켜. 가보자. 이거 된다고? 이거 되면 내가 형이라고 부른다 진짜. 말 안 된다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되면 내가 형이라고 부를게. 이거 놔야 돼. 불쩍. 불쩍. 와. 와. 아. 아. 어 그래. 배우야. 배우야 대답해야지 형이 부르면. 아. 아 예 형. 그래 그래 그래. 된다 말했잖아 내가 형. 형이 형이야. 아니. 와 형님 필기 미치셨네요 진짜. 정준욱 유튜브에 배워도 이거 안 되던데. 어떻게 찾으시는 겁니까 형님. 형님. 아 이거는 근데 내가. 모두하게 알려주는 거는 조금 이제. 안 되고.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이 살짝 있긴 하지. 아. 영어 비밀이 있군요 형님. 깐깐하시네요 형님. 여기 열렸다. 이런 거 막아야 돼. 네. 형님. 바닥 버터 친 다음에. 여기죠. 파워슛으로. 후후후후후후후. 아 형님 멋지십니다 형님. 아이고 근데 키퍼가. 아이고 장갑을 뚫어버렸네 이게. 아 형님의 슈팅을 감이 어떻게.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형님.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모셔야죠. 그래 그래 그래. 크루아티어랑 한몸이 돼버렸다. 진짜 하나가 되신 것 같습니다.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. 어차피 없고. 중거리 어차피 안 되니까. 가운데 와서. 요러메. 브레이딩. 브레이딩. 저도 형님의 털끝을 한번 건드려보고자. 끝까지 집중을 해봤습니다. 어떤가요 형님. 어 그래 그래. 이거는 그래도. 조금은 내가 인정은 해줄게. 고맙습니다 형님. 그래도 광탈은 안 하겠네 우리 배우가. 아 감사합니다 형님. 극찬 너무 감사합니다. 빨리 이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. 아 이거 혹시. 이거 끝나면. 이거 형 이거 유효기간이. 이거 한판이었니? 그럼요 형님. 이런건 어떻습니까 형님. 아. 쉐이너. 와. 요런거 어떤가요. 바르긴하다. 아 형님 수비가 조금 뻔하셔가지고 제가. 어 어 어 어. 잘못 들은거지. 아 그럼요 형님 제가. 형님의 공격을 보고 배웠습니다. 파울샷 하는 척. 모빵 비벼버려. 파울이잖아 파울이잖아 이거는. 아니 이게 왜 파울. 이것까지 넣으신다면 제가. 어. 진짜. 잘 하겠습니다. 으쌰. 아 형님. 아. 혹시. 호록은 아니셨죠 형님. 아 무슨 소리야 그게. 하하하. 요런식으로. 자. 가는 척. 가지고 여기서 싹. 열어주고. 싹. 주고. 원. 투. 어 잠깐만. 11번 어떨까요. 어차피 컵. 11번. 확실히 날 보고 잘 배웠다. 에이 형님 플레이를 보고 배우긴 했는데. 형님의 수비가 살짝. 구렁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이고 또 뺏기셔요. 어이구야 형님. 이래가지고 이거 뭐 우승하시겠습니까. 요런거 안 막으시면. 어떻게 도대체 우승하시려고. 어 저런식으로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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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야 잠깐. 브레이리. 브레이리. 아오오오오오오. Magazin. 아예. 왜왜왜왜. 왜왜왜 어깨 잠깐만 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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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소용없어 나는 벽 옆으로 차버리거든 폴짝 걸리셨습니다 형님 폴짝에 투랩 쏘주면서 바로 라이딩에 있는 형님 당황 당황쓰 안 돼 온라는데 위쪽이 열렸네 아주 2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나는 원래 shock 신이 많이 나 졌다 형님 yeah 동생이 이겨먹었다고 뭐 좋아하겠니 동생이 열심히 따라가보겠습니다 형님 그래그래 좀 여긋말 해라 자 저도 한번 보여줘봐라 어떤 식으로 좀 보여드릴까 설마 굴리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최취양이 아니라 steak 오, 훗, 훗… 그런 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. 오, 확실히 잘 배웠다! 이건 제가 쓰는 거예요,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. само 형님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 키퍼가 좋습니다. 미안하지만 내 골대 키퍼에는 thats 키가 2m여버리고 아, 그렇군요. 이 골대 반을 채워버려, 우리 키퍼. 저도 형님 따라서 한 번 과감하게 여기로! 키가 클수록 겨드랑이가 미끄러운 법이죠? 나도 자신감 있게! 잘 배우셨네요. 저도 그럼 형님답게 자신감 있게! 왼쪽 구석! 범인은 같은 곳에 오게 돼있어! 형님 그런 거는 나중에 준비할 때 쓰셔야죠. 바로 이런 순간에! 뭐지 이거? 한 번 더! 너무 고시하네 나를! 자 이번에는 저도 한번 과감하게 여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? 야 야 이건 막아줘야지! 이번엔 파멘카다! 한 번 더! 그렇지! 이걸 또 막는다고? 넣으면 끝입니다. 제발! 뭐라고요? 넣으면 천 개요? 넣으면 천 개! 제발! 여기라! 아이씨! 아이씨!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! 사기까지 쳤는데 이게! 한 번 더! 여기에! 한 번도 안 가지! 조금 겉을 드셨을 거 같고요! 그렇다면 저도 한번! 그만! 아니 이거! 뭐야! 하하하하 뭐야 뭐야! 뭐야! CU가 없네! 일단 해! 진홍아! 어어! 나 네! 되게 좋아 보이더라? 아 이게 또! 약속은 약속이니까요! 아아! 평소에 좀 약속을 잘 지키나봐? 아 네! 또 한 번 말한 건 또 지키는 게 또 저의 원래 철학이라서! 아 말을 하면 지킨다? 네네네! 어 꼭! 말실수 안 하길 내가 간절하게 바라볼게! 아 네네네!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우님! 어 고생했고 우리 코너먼트에서 보자! 아 네네! 좋습니다! 수고하십쇼! 들어가! 네네! 아 잘하네 잘하네 재밌다 재밌다!